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코언니의 영국의 영국입니다! 59일 날입니다! Opinions Opinions Opinions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의견이에요 우리가 상대방 또 친구들이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의견을 곧바로 잘 전달하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또는 의견에 관한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요 생각, 의견입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맞아요 Idea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Idea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너는 좋은 생각이 있니? Do you have any good ideas? 라고 하지요 생각, 의견은 Idea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요 얘들아 의견이에요 우리 요번에 주제가 뭐였지? 맞아요 Opinions죠 의견은 Opinions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Opinions Opinions 오케이 그 다음은요 예 보기 예를 들어서 할 때 그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Example 해볼게요 Example Example 그 소리를 내주세요 X를 그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Example Example 오케이 그 다음은요 위대한 훌륭한 이에요 위대한 훌륭한 영어로 뭐냐면 Great Great 해볼까요? Ray Ray 소리 내주는 거예요 Great Great All right 그 다음에 맞는 정확한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Correct Correct 근데 초코언니 여기 굳이 크 소리가 들어가야 됐나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C를 과감히 버려주세요 Correct Correct 라고 해주세요 대신 T에 강조를 해서 소리를 내주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은요 틀린 잘못된 이에요 틀린 잘못되는 영어로 Wrong 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Wrong Wrong 엉 하고 소리를 입모양 여기서 끝내요 Wrong Wrong 오케이 그 다음은요 같은 이에요 같은 영어로 Same Same 이건 많이 들어봤지요 그 다음은요 같은의 반대말은 맞아요 다른이지요 다른은 영어로 Different Different 해볼게요 Different Different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Opinions에 관련된 단어 8가지였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습니다 이불 뻥 끝에서 따라하고 있지요 그럼 또 다음 클립에서 볼게요 Goodbye See you alligator 랩 잘해 랩 랩 랩 랩 랩 랩